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오늘 주일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잠깐 시간이 짜매 나서 꽃이 너무 빨리 개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꽃들 판매 방송을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은 폴로페탈리스라는 그런 꽃인데 남미종이에요. 이게 매년 여맘되면 꽃이 한줄기에서 한 20개 정도씩 있으면 이렇게 꽃이 피는 유일하게 우리가 이 하나뿐만 있는거에요. 향도 향이 아주 덴드러칠렴처럼 많이 있으면 그렇게 향이 많이 나는 아예에요. 상큼한 이게 오렌지 향 비슷하게 그렇게 나는거에요. 요거는 유일하게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고생해지는데 산불도 오늘 이 비로스 안쓰면 종료가 되겠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어떻겠습니까? 뭐 인제도 그렇지만은 다들 산불하고 이래 가지고 조심해 가지고 국가적인 손실을 어마어마 할거에요. 그죠?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오늘 비가 와 가지고 산불이 이제 아마 거의 지나가 지나가 되겠죠. 그죠? 거의 지나가 되리라고 보고 오늘 주일에 다들 잘 쉬시는데 제가 잠깐 판매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판매 방송을 해 가지고 오늘은 두가지 방송을 할거에요. 두가지 방송 하는데 음 저희 이제 요 전화를 제가 이게 그 따로 이제 판매 방송용으로 전화를 다시 아니 있습니까? 하나를 저희 구매를 해 가지고 전화 이 번호로만 이래 가지고 무조건 아니 있습니까? 그죠? 판매 그걸 찜을 하셔야 되는거에요. 판매 예약이나 판매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번호에 그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661-696입니다. 3661-6962 010-3661-6962 010-3661-6962입니다. 이 다른 폰을 해 가지고는 저희 제 폰이나 우리 부양 꽃미남이나 우리 부양맘이나 있는데 이래 가지고 오는 것도 뭐 판매 무효가 됩니다. 판매가 무효가 돼 가지고 어 무조건 010-3661-6962입니다. 그 전화를 하시 아니 있습니까? 그죠? 판매가 그 이래 가지고 1순위로 순위별로 아니 있습니까? 정해질 거에요. 어 이 점은 꼭 안 있으면 유념하시고 잘 잘 해 보세요. 꽃 참 예쁘죠? 그죠? 수수하게 참 산란하고 예쁩니다. 어 지금부터 판매 영상 오늘은 어 제가 유니컴이라는거 아시죠? 팍한 불꽃 정렬 진짜 홍시쇠가 있습니까? 그는 유니컴을 오늘은 이제 이래 가지고 들어갈 거에요. 요것도 약간 시금한 고는 향이 날 거에요. 음 미얀마 말라는 야미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는 이제 품종인데 올해 저희들이 잘 길려 가지고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어 많이 붙어 가지고 그 판매방송 시작해 요 꽃입니다. 그 유니컴은 요 안에 새로 줄무늬가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요기 자세히 보시면은 어 지금 가까이 휴대폰은 가까이 가니까 어 지금 가는데 요 안에 줄무늬가 들어가요. 보면은 진짜 정열적이에요. 그 붉은색으로 해 가지고 어 지금부터 판매방송 해 보겠습니다. 1번 어 1번도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1번도 지금 피는 중이고 꽃이 많이 붙어 가지고 음 1번은 5만원입니다. 그죠 1번 5만원 유니컴입니다. 2번 2번도 이게 꽃이 좀 많이 피었고 이거는 꽃대 2대가 붙었습니다. 2대가 붙어 가지고 요것도 5만원입니다. 꽃대 2번 2대 이게 어 5만원입니다. 다 이게 부작이에요. 부작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3번 3번도 이렇게 꽃대 2대에요. 2대 5만원이에요. 3번 5만원 4번 4번도 꽃대 2대에요. 이것도 꽃이 4번도 꽃이 피었습니다. 꽃은 피는데 이렇게 색깔이 나옵니다. 4번도 5만원입니다. 5번도 5번도 꽃대 2대 3대인데 꽃이 좀 약하게 붙었습니다. 5번은 5만원입니다. 5번도 5만원 6번도 6번도 꽃대는 3대 4대입니다. 4대인데 이것도 꽃은 조금 약하게 붙었는데 6만원 5만원입니다. 5만원 7번도 7번도 꽃대 지금 한참 자라고 있고 이래가지고 꽃대 2대에요. 2대 이래가지고 5만원 8번 8번 8번은 신화되는 신화되는 3개에요. 신화되는 3개 해가지고 꽃대가 3대 해가지고 꽃대는 꽃은 2개 물고 신화는 2개 leader 이게 올해 잘 기르면은 그냥 다 있습니까 한 마 쭉 있습니까 그죠 꽃지를 신화 대공들이 많이 나올거에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구매하셔가지고 예쁘게 붉은 꽃들이 완전히 진짜 정열줄적인 그런 꽃이에요. 다시 한번 1번부터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니컴 1번 5만원입니다. 여기도 신화대는 많습니다. 그것도 꽃대가 2대, 다 꽃대는 2대, 다 2대 3대 색이에요. 2번, 2번은 꽃이 피었고 현재 피었고 5만원입니다. 3번도 5만원입니다. 거기도 꽃대 3대, 신화대는 4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번도 5만원이에요. 5번도 5만원, 그죠? 6번도 5만원입니다. 6번도 신화대는 1개, 2개, 3개, 4개, 다 신화대는 3개, 4개씩 다 붙은 거예요. 7번도 신화대는 1개, 2개, 3개, 7번도 5만원입니다. 8번도 신화대는 많습니다. 신화대는 많아서 꽃대는 2대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유니컴은 이쪽으로 8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판매 전문 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를 하고 제 폰이나 제 폰이나 부양꽃미남이나 부양 사업주님 이래 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려주는 요 번호로 구매를 하세요.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010-3661-696 입니다. 010-3661-696 이에요. 그거를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노디게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한참 꽃대가 지금 많이 맺은 거에요. 요 꽃은 요게 피해서 그러는데 요렇게 이제 갈 거에요. 요런 꽃이 피는 거에요. 노디게시가 여기저기서 꽃이 많이 요거는 무늬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잎에 무늬가 새 신화가 나올 때 굉장히 신화가 예쁘게 나오는 거에요. 여기에 꽃이 붙던데 노디게시는 이래 가지고 화분에 심어 가지고 다 3만원이에요. 3만원이기 때문에 밥이 다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신화들이 신화들도 많고 꽃대도 많습니다. 3만원이고 나중에 저기 가서 부작이나 부작 하나가 있습니까 가격이 좀 비쌀 거에요. 요거는 노디게시 1번 3만원 2번도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2번 2번도 무늬종이에요. 2번도 3만원 2번 3만원 3번도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3번도 무늬종입니다. 3번도 무늬종이라 가지고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3만원입니다. 4번은 일반 노디게시에요. 이 무늬가 없는 노디게시 요것도 3만원이에요. 이게 아마 꽃대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개 정도. 보통 그렇습니다. 일반 노디게시 무늬 없는거에요. 그죠? 그건 3만원. 5번도 무늬종이에요. 무늬종이라 가지고 이게 더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5번도 그죠? 많이 붙었습니다. 3만원입니다. 5번도 6번도 일반 무늬종입니다. 여기도 꽃 많이 붙었습니다. 그죠? 6번 꽃 많이 붙었습니다. 3만원입니다. 7번은 부작이에요. 7번은 부작이라 가지고 7번은 일반이에요. 일반 부작이라 가지고 부작 3만원이에요. 여기에 부작 3번은. 8번은 이게 우리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요거는 무늬종이에요. 요것도 꽃이 지금 많이 붙었습니다. 그 바구니에 9번도 3만원이에요. 일반 노디게시하고 일반 무늬종 하고 두 가지가 드는거에요. 요거는 3만원 그죠? 그리고 10번은 우리 이제 그 토분에 이래 가지고 고리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아주 오래된 그런 토분이에요. 그런 토분이라 가지고 요것도 3만원이에요. 요것도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11번, 11번도 무늬종이에요. 무늬종하고 일반하고 같이 섞였네요. 요것도 11만원, 아 11번이 3만원이에요. 12번이 3만원, 13번은 요게 굴피해 가지고 아주 운치가 있게끔 많이 쓰면 이렇게 가장 많이 붙었습니다. 요거는 6만원 되겠습니다. 6만원 아주 멋지죠? 그죠? 요리해가 오늘 다시 판매 방송을 하는데 이제 노디게시정이 나오고 오늘은 부득하게 제가 주의를 해 가지고 삐 도 오고 심심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출장하고 이런게 있어 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출장을 온 지 취소가 되고 제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 담아 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노디게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에서는 유니컴이라는 거에요. 유니컴이고 다시 노디게시하시면 1번부터 1번 3만원 2번 3만원 3번 3만원 4번 3만원 5번 3만원 꽁 많이 붙었습니다. 6번 3만원 7번도 여기 보이시죠? 꽁 많이 붙었죠? 3만원이에요. 부작에다가 굴피에요. 요거는 8번은 바구니에요. 바구니에요. 그죠? 요렇게 되고 9번도 9번도 부작이에요. 꽃이 한 송이는 피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바로 월요일날 바다가 하요일날 배는 것들은 꽁 많이 피울거에요. 10번도 3만원 11번도 3만원이에요. 12번 3만원 13번 6만원입니다. 요거는 부작에 가지고 아주 밥이 많고 우람합니다. 우람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뭐 저희들이 지금 덴드로는 덴드로는 지금 파리시하고 안우수믄 이런 쪽으로 나갈 거고 내일 방송을 할까요? 어떻게 보고 내일 시간이 일정이 되면은 네스트 잔녀분하고 일반 잔녀분을 한번 제가 판매를 판매 영상을 한번 담아 볼까요? 그렇게 내일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렇게만 하고 아무쪼록 즐거운 휴일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조금 더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강원도 저기에 우리 국토를 이래 가지고 화마를 삼키는 아니었습니까? 저는 불길도 아니었습니까? 빨리 잡혀 줬으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휴일 잘 쉬십시오. 이것으로 판매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